선물이라기보단 날 위해서 산 선물이에요. 제일 사랑해. 살았지? 의사. 당신 아니었으면. 아저씨 왜 그래. 산 선물이라기보단 날 위해서 산 선물이에요. 할 말 있는데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. 아니요. 안이라면 끓는 내 맘에 달릴 뿐. 안이라면 끓는 내 맘에 달릴 뿐. 안이라면 끓는 내 맘에 달릴 뿐. 안이라면 끓는 내 맘에 달릴 뿐.